스피치 주제는 생각해 본 거 있어? 전 우선 인공지능 관련 연구원을 견학해 보려고요. 아, 그래? 다녀와서 구체적으로 주제 잡으면 말씀드릴게요. 궁금한 거 생기거나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고? 네. 승현은? 아직이요. 이건 다 읽기는 했는데. 이건 내 추천도서. 이거 읽어봤니? 아니요.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20세기 초 영국의 대표 수학자였던 고드브레이 헤럴드 하디가 저술한 페고록 성격의 책이야. 나는 수학에 흥미를 갖지만 그것은 창조적 예술로서의 수학이다. 화가나 시인과 마찬가지로 수학자가 만드는 패턴 또한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. 이제 산 생일의 짓과 상상으로ZA올 수학자였던 고드브레이 헤럴ken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